임창정, 넷째 아들 공개 인형 뺨치는 깜찍 외모. 가수 임창정이 인형같은 외모의 넷째 아들을 공개했다. 5일 임창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임창정의 넷째 아들 모습이 담겼다. 임창정의 막내 아들은 뽀얀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 1월 18세 연하 류가강사와 웨딩마치를 울린 임창정은 지난 5월 넷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김가영 기자 KKY1209 F브레포트 KR 사진 임창정 인스타그램 TV 리포트 TV